여보, 여보! 우디 가요, 우리 우디 가요! 가족끼리 외식하면 중식 아니겠어요? 미국식 중국요리집 갑니다! 하나는 제 카드예요. 아, 뭐야 내 카드잖아? 누가 계산을 하게 될 것인가? 누가 먹을지 모르니까 많이 먹어도 되는 거고 지금. 나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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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세상 반칙 아닙니까? 크리스피 허니 슈린다. 할머니, 할아버지도 좋아하신 걸? 딱! 그냥 미국식 중국요리다. 과하지 않으니까 계속 먹겠네. 원래 라이스가 향상되어 있지 않나요? 밑에 뺑겨봐. 밑에 뺑겨봐. 뺑겨봐. 슈퍼 초 울트라 슈퍼 파워 뭐 이런 느낌인데? 맛없다고 해볼테면 해봐. 이거 맛있어. 옷하고 얼굴에 식을 보라고 먹고 싶다. 아아! 잘 먹었어요 여러분. 아, 우리 계산 안 했지?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. 편하신 대로. 조선시대 수라상의 단골로 오르던 귀한 음식인데. 특유의 향과 고소한 맛으로 신흥 밥도둑으로 떠오르는 참개탕. 아휴, 귀하다. 몸보신다. 이런 느낌이 딱 무조건 착착 들게 돼. 그 부분이 히트다, 히트. 아, 진짜 아주 맛있겠다. 짱짱하다. 여기 육수 추가도 되나요? 네, 됩니다. 아, 그래요? 빨리 비우고 새 거를 시키는 것 같은데. 어떻게 치워? 뭐 치워. 안 끝났죠? 계산이 있죠? 아, 진짜 만 원짜리 서너 두 개 먹었네. 47만 4천 원. 네, 네, 누구요? 누구요? 요? 고맙습니다.